금정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준비한 여름 구독 이벤트! 또 왔죠? 네, 또 왔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상큼한, 너무나 신선한...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시는 그것... 치킨 스무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신선하고 상큼한 치킨 준비했고요. 자, 간단해요. 응모기간은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일이고요. 응모 방법은 상당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로 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네, 먼저 금정문화재단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후에 화면 캡쳐를 하시는 거예요. 네, 화면 캡쳐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 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캡쳐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죠, 영상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러면은 응모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과 지킴급 네, 응모 결과는 9월 4일 월요일에 추첨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5월 이벤트에서 당첨되셨던 분들 외에 현재 금정문화재단 유튜브에 채널을 구독 중인 분들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금정문화재단 그리고 금정문화 뉴스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